FM 93.1 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FM 93.1 MHz, KBS 클래식 FM 사람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기어서 폭포를 올라갔던 계절이 끝나갑니다. 내가 언제 꽁꽁 얼었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다시 강물이 흘러가고 폭포수가 흘러내립니다. 신발 밑에 밟히는 땅이 폭삭폭삭하게 느껴지면 봄이 오는 신호라고 하죠. 비록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겨운에 얼었던 강이나 폭포, 땅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언제나 그렇듯이 심장이 뛰는 속도로 이 삶을 걷고 있는 한 말이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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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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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닥친 힘든 일들도 다시 또 다 흘러갈 때가 오겠죠. 단 우리가 이 삶의 길을 어김없이 걸어간다면 말이죠. 3월 7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오리노코 플로우였죠. 세일러웨이 과루아의 세일러웨이 과루아의 대표곡 오리노코 플로우 오늘 첫 곡으로 띄워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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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됩니다. 멀리서 만나요. 멀리서 만나요. 그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됐고요. 얼른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셀린 디용이 노래하는 Parlez à mon père.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어요. 들어보시죠. 아시기 바랍니다. I love my life where my life is. And look at my planning and find that, my life is. And look at my past, my passion in my backyard. How deep in my garden secret. I want to pass the ocean, cross the boat of the boylean, think of everything that I've seen, or go to the unknow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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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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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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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친애하는 당신에게 열심히 달리다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파서 큰 울음이 터질 법도 한데 그는 이상한 말을 했죠.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잠만 잤습니다. 울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난히 잠이 많은 사람은 정신의학자들에게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 외부의 세계에서 물러나 자극에서 자기를 차단하는 것.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해서 잠만 많이 자고 싶다고 한다면 게으름과는 상관없죠. 무엇이 그들을 잠만 자고 싶게 할까요?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외부 세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기다리는 중일까요?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든 새벽을 깨우는 한가닥 선광이든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나의 감각을 깨우치는 발걸음이든 날 잠에서 깨워줄 수 있는 그 무엇 세상에 누구라도 계속 잠만 자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충분히 회복하면서 계기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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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ope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ope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open stormy sea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갑자기 어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냥 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너무 오래 자면 또 더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충분히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다시 세상에 발을 내딛어야겠죠. 오늘 친애하는 당신에게 이어서 전해드린 곡, 이 곡은 241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대학원 공부가 본인 길이 아닌 것 같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들, 지금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엄마로서는 걱정스럽지만 잘 해나가겠죠.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2414번 쓰시는 분, 또 아드님, 이 곡 잘 들으셨겠죠. You Raise Me Up 이었습니다. Secret Garden이 2001년에 발표한 곡이죠.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 롤플라블라니 작곡한 곡이고요. 이 곡을 오늘은 켈티구먼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켈티구먼의 2004년 첫 앨범,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목소리는 리사 켈리였고요. 그리고 멤버 가운데 바이올린 이스트가 있죠. 머레이든 레스비트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렛 장초, 작품 모노 73, 황제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움, 뽀꼬모소 전해드리죠. 이 곡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죠.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그리고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필라모닉의 연주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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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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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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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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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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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closing. 독일 금요일 서초동 페리지올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그마니노프의 피아노 편곡 작품 위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악을 재해석한 코렐리 변주곡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의 편곡 작품 또 크라이슬라의 사랑의 슬픔과 사랑의 기쁨 등이 연주되고요 또 라그마니노프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박종훈이 작곡한 신작을 초연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에 관람 원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안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총 5분 추첨해서 또 한 분께 두 장씩 좌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려다가 갑자기 음악이 도치되어 되돌아와 소파에 앉아 버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들어설 남편을 황제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로 경주에서 정란입니다 하셨네요 685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고요 오늘 아내 한은선의 생일입니다 언제나 위안과 원조를 주는 나의 천사 지호와 저 우리 가족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네 한은선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4일 바빴는데 저녁 산책에 세운 들으니 봄날씨와 어울려서 행복해지네요 3533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677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신고의 권유로 듣기 시작한지 한 4달쯤 됐는데요 오늘은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등려군의 노래 등려군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만 출신의 가수로 중화권 최고의 가수였어요 1995년에 42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팬들에게 또 아쉬움을 남겼던 가수죠 등려군 영어 이름 테레사 탱이죠 그리고 덩리 쥔이라고 하고요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월량 따이비아 워디신 달이 내 마음을 대신 전해주네요 대신 말해주네요 들어보시죠 감정이 아 Display little 내 사랑이 champion 내 eternally 사랑 내 사랑이타rain 내 신이 말 너 동안 사랑한 거야 너 hollow만 발 archive 내 사랑이 Кон이 내 1400 plus meu 사랑 내 사랑 fleet 내 사랑 elephant 月亮代表我的心 轻轻的一个吻 已经打动我的心 深深的一段情 叫我思念到如今 你问我爱你有多深 我爱你有几分 你去想一想 你去看一看 月亮代表我的心 月亮代表我爱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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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세 번에 해당 두어 세 번에 해당 두어 세 번에 해당 내게 해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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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공공도서관입니다. 맨해튼 42번가와 5번가 교차지점에 있고 보자르 양식으로 웅장하게 세워진 석조건물은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보유한 단행본만 900만 권 이상 구텐베르크의 42행 행서 초판본과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문 초고 조지 워싱턴의 친필본 등 역사적 사료와 희귀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층에 있는 로즈홀은 재난영화 투머로우의 배경이기도 했는데요. 급격한 기후온난화로 빙하기가 닥쳤을 때 주인공 일행이 피신한 곳이 뉴욕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책들을 뜰감으로 태우며 추위를 견디는데요. 마지막까지 차마 태우지 못하고 끝까지 품에서 놓지 않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최초의 활자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행서 초판본 흔히 구텐베르크의 성경이라 하는 책이죠. 1455년에 180권 정도 출간했고 현재 50여 권 정도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전까지 책이란 종이나 양피지의 한자 한자 필사에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기점으로 특권층만 독점하던 지식이 대중에게 대량으로 보급됐고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이 크게 변하죠. 지식과 인쇄, 책은 이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최근에 그 자리를 인터넷에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죠. 중요한 지식은 인터넷이 아니라 여전히 책에 있다는 사실을요. 이 시각 세계입니다. 그리고 정체증의 생각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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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곡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알렉스 디그라시의 곡이었어요. 웨스턴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박종훈의 안단테 텐달리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아일랜드의 뮤지션 필 콜터가 1989년에 발표한 곡 The Old Man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The Old Man을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수 존 맥다모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The Old Man His soul's been blessed And he's laid to rest And it's now I feel alone He was more than just a father A teacher my best friend He can still be heard He can still be heard In the tunes we share When we play them on our own I never will forget For he made me what I am For he made me what I am As a boy As a boy he'd take me walking By mountain field and stream By mountain field and stream And it'd show me things Not known to be heard Not known to kings Not known to kings And secret between him and me Like the colors of the pheasant As he rises As he rises in the dawn And how to fish And make a wish Beside the holy tree I never will forget him For he made me what I am Though he may be gone Memory lingers on And I'm missing The Old Man I thought he'd live forever He seemed so big and strong But the minutes fly And the years roll by For our father and his son And suddenly when it happened There was so much left unsaid No second chance To tell him thanks For everything he'd done I never will forget him For he made me what I am Though he may be gone Memory lingers on And I'm missing My Old Man PC With the Holy Spirit As a mother And I would love To tell him To tell him To tell him He had a chance To tell him To tell him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죠 존 맥다모트가 노래한 The Old Man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연희 작가 유산경, 기술 백종선 진행의 전기환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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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뢋게 감사합니다.